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여섯번째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에서 지금 화삭기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는 요낙군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죠 요낙군이에서 오늘 두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29일 요낙군이에서 두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구요 최근에 요낙군이에서 계속 요 며칠 사이에 10여 차례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낙군이에서 오전 5시 10분에 4.5의 강진 그리고 오후 2시 46분에 4.6의 강진이 일본에서 두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구요 그래서 난세의 제도가 굉장히 좀 위협이 되면서 6.9 해구와 오키나와 트러프의 폭발 그럴 경우에 이제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최근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9 해구와 오키나와 트러프가 있습니다 폭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구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바라키 현에서 이바라키 현에서 규모 5점대에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9시 4분에 여기 지금 USGS에는 하나는 4.9로 나오는데 지금 일본 기상청에서는 3번 다 5.0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5.5 세번째는 5.3 그래서 세번의 지진에서 총 5번 그 다음에 여섯번째 지진이 통 총 6번입니다 여섯번째 지진이 지바현의 하사키에서 오전 9시 42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7이고 준원에 입힌 10km였습니다 지금 지바현의 하사키에서 발생을 하면서 총 6번의 지진이 오늘 5월 29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지진과의 연관성을 자주 얘기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바현의 지진이 나왔을 경우 지바현이나 이바라키 현이나 거의 위치상은 어차피 지바현과 이바라키 현은 붙어있기 때문에 위치도 가깝죠 사실 연관성이 있다가 봐야 됩니다 지바현의 지진이 대한민국과 연관성을 보기 때문에 한번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시면요 오늘 5월 29일 오후 4시 20분 44초에 제주도 제주시 동쪽 53km 해역에서 규모 1.6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충북 제천 경북 문경 그 다음에 두 번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제 5월 27일에는 북한 황해북도 그 다음에 전남 영광 경북 상주 그 다음에 경남 함양 경북 군이 이렇게 다섯 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바현에 한 번 지진이 났고요 오늘 그 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바라키현에서 계속 강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바라키현의 강진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역시 과거에 이바라키현의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12월 28일에 이 이바라키현 다이고에서 규모 5.9 매우 비슷합니다 이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7km였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지진과 이 이바라키 2021년 현재 이바라키현이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지진을 보니까 매우 비슷합니다 이 이바라키현에 났던 이 지진 사이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최근에 지진과 매우 우수한 지진들이 많이 있다 계속해서 지진이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이 당시에 지진과의 보시면 이 솔로몬 이 솔로몬 제도에서 역시 지진이 났죠 최근에 2016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비슷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후쿠시마 나미에서 지진이 있었죠 후쿠시마 나미에서의 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6.45 우리가 지금 역시 남미의 지진을 걱정하고 있죠 2016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집 당시에도 2016년 당시에도 이제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그 지진을 저희가 되짚어보면서 칠레의 지진이 보이고요 앞으로의 지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지진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보면 재팬의 미야코 미야코 역시 지금 미야기현 쪽이죠 지진이니까 지금 계속 혼슈 쪽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했다 솔로몬 역시 지금 최근과 비슷하죠 혼슈 쪽에 그러니까 저기 지진이 날 미야기현이라든지 뭐라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라든지 이쪽에 지진이 나는 걸 봤을 때 남태평양에 근데 최근에도 솔로몬 계속 났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뉴질랜드에 그쪽 지진은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 6.6 12월 8일 그래서 이바라키현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역시 지금도 최근에도 저기 캘리포니아 미국 쪽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 지진도 중국의 지진 중국 쪽에 지진도 지금 보시면 6.0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과 매우 유사한 지진의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 말에 지진 상황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지 라든지 뉴질랜드 쪽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통과 쪽 보이죠 통과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피지 라든지 뉴질랜드 보이죠 5.1 11월 27일 그러면 11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치고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치치지마 여기 치치지마 같은 경우는 여기 오가사와라죠 오가사와라 이 그 마리아나 법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지금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뉴질랜드 또 보이죠 5.0 뉴질랜드의 법칙 11월 26일 2016년도입니다 지금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에서 오늘 타지키스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1 그리고 6.6 타지키스탄 강진이 났죠 오늘 타지키스탄 그러니까 지금 비슷합니다 타지키스탄 또 여기 지진이 났죠 5.1 2021년과 매우 유사한 지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일본의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5.9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후쿠시마 쪽에 지진을 좀 5.1 또 났죠 후쿠시마 향후 후쿠시마의 지진 물론 2017년도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16년말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저기 이바라키안의 지진 2017년도의 지진 상황도 좀 봐야 됩니다 이와키 여기 이와키에서 지진이 났죠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이 당시에는 이와키 후쿠시마 쪽에 계속 지진이 나다가 지금 이바라키안의 지진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후쿠시마 계속 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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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6.9의 강진이 났습니다 2016년 지금 보시면은 11월 22일 날 후쿠시마 나미에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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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들은 11월 22일 11월부터 12월 초가 연속이고 다음에 이 후쿠시마 이바라키의 지진 이바라키 나이고의 지진은 5.9의 강진은 12월 22일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또 한번 더 보자면 2017년을 한번 우리가 더 보긴 왜냐면은 이 나이고 이후에 2017년도로 넘어가서 또 지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2020 2020년도 말에 알래스카에서 굉장히 강진이 왔었습니다 7점대의 강진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2021년도 올해 또 지진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1년 2020년도 또 말에 21일 날 12월 21일 날 그 아워머리 일본 아워머리에서 6.5의 강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브레고리 라인에 영향을 주면서 2021년으로 또 넘어왔는데 그러면서 2021년 2월 13일인가 2월 초에 우리가 또 후쿠시마에서 또 강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3월에 또 미야기현에도 7.3 6.6 강진이 있었죠 2월에 7.3인가 그랬죠 2월 3월에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말과 2020년과 2021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17년도 보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우선은 어쨌든 간에 이 나이고 이바라키 현의 나이고의 5.9의 2016년의 지진이 후쿠시마의 지진이 한 달 전에 있었다는 얘기인거죠 따라서 우리가 후쿠시마의 지진 상황을 봐야되고 2017년은 제가 또 따로 봐서 어떤 특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쿠시마의 지진이